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특별하게 고기를 팬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세요 포크로 사장없이 찔러주세요 1인분, 간장, 초청, 잘 섞어주세요 고기를 뒤집어가면 겉면만 익혀주세요 후추를 뿌려주세요 후추 후추 한번 더 후추 후추 대파는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후추 마늘은 먹어보면 더 넣을걸 후추를 뿌려주세요 후추 후추 고기 Gotti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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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를 후추 후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고기 하나랑 마늘 하나 고기 하나 만족도 잘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끝까지 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